금방 나는 너를 사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얘 광희는 웬일이에요 얘? 거들어주려고 네? 거들어주려고 왔어 자네 자네가 뭐 아 광희가 저를 거들어준다고요? 아 이렇게 되면 거들어주는 게 제가 거두어줘야 돼요? 거두어주세요 넌 왜 이렇게 치아가 갑자기 더 이렇게 이의적이 됐니? 왜요 오랜만에 가서 그랬지 어 왜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? 누가 또 하차 많이 안 가져갈게 아니 이 형 걱정하네 나를 지금 견제하고 야 이제 하다 하다 내가 아 정말 내가 순마른 얘기를 들어왔지만 내가 너를 견제한다고 저는 진짜 못참겠다 나 사람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재석이 형 변하네 주시는 왜 무슨 만나러 가시냐 아 이거 너무 잘하.. 잘하겠네 그러면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아 왜 이렇게요 국장님 계셔야지 왜 여기 안 잡는 거야? 예? 안 잡아요? 어딜요? 여기 잡아요 형 거기네 여기 잡아요? 내가 간다 가면 아 이거 옆에서 잡아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하세요 다시 한 번 하자 아 뭐 넌 노래 너무 완벽하게 부르기야 나는 뭐 있을 필요 없어 가겠다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선생님 엄청 준비하신 거 같은데요 어 근데 선생님이 좀 리액션 하신 거 봤지?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뭐 그게 또 평주장님 계시고 하시니까 오늘 잔치 있어? 왜 해? 무지개 떡 했길래 잔치 나? 나? 나 지금 약간 그.. 약간 경미한 접촉사고로 하하하하 뭔지 알겠지? 뭐 크진 않은 한 이틀 정도에 잠깐.. 머리 살짝 머리에 살짝 약간의 스크라치 정도 약간의 스크라치 정도 응 근데 누나만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지금? 어 아니 누나한테 잘 어울린다 왜? 혼자만 이쁜데? 어떻게 이쁜 걸 어떻게 하겠니? 어떻게 해? 미워져? 어떻게 해? 진짜 아 근데 나 이런 말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반박할 수가 없어서 미치겠지 어 그나마 알아 야 여름을 틀어줘 나 진짜 너 왜? 따로따로 녹음하다 거기다 또 그 여름을 틀어줘도 왜 또 이거 또 하고 갔더라 이거 작곡가 분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거 걷고 다니면서 이거 무슨 그거는 너무 심했더라 음 예 아 아 나 너무 해스키 해 너무 해스키 해 너무 해스키 해 그리고 우리가 팀으로 활동하면 어쨌든 팀 톤에 맞춰야지 오빠는 뭐야 래퍼야 뭐야 아니 저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랩을 하고 다녀? 나한테 랩을 그렇게 맡겨 왜 이렇게 나한테 아니 왜 이렇게 작곡가 분들이 나한테 랩을 하라는 거야? 어 어 I'm UD UD my new ID 그 시절날 웃고 올리던 멜로디 옛날에 그룹이 있으면 노래가 조금 안 되는 멤버들이 아니 그니까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렇지 내가 내가 올려줄게 다다다 뛰어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 내가 뛰어서 받아줄게 나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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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거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었어 오빠 떨어지뻔는데 안 받쳐줘? 야 이거를 떨어지뻔는데 이걸 밀어줘야 되나 봐 굉장히 당황했어 내가 떨어지는 게 나 아니 내가 너가 떨어졌었으면 내가 했지 근데 여기서 올리길래 내가 그러면 점심은 좀 저기 맛있는 거를 요 근처에 한번 먹자 좋죠 응 그지? 그럴 시간 없을 거 같은데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말자 알았지? 좋지만 그때 효린나 있으면 약간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아요? 그러지 말자 그래 하지 마 내가 다음에 시간 날 때 아니 내 말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오늘은 바빠 오늘은 바쁘니까 린다 말이 맞는 거 같아 맞아 누나 말이 맞아요 네 간단하게 먹어요 네 간단하게 먹어요 아니 저 빛내주시려고 지금 어 맞아요 누나 화나게 하지 마 너 아직 못됐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만 안돼 안돼 그만 должно 나 점심 다 가져가 아 알았어 안녕 내 사랑. 감독님 얼굴 못 볼 것 같아. 약간 기분이 이상해, 지금. 자, 뒤로 와야지, 너네. 이야, 심하네. 아니, 진짜 카메라에 대한 욕심이 심해. 그렇다고 내 파트에 들어오게 있어요, 지금? 왜 없어? 감독님 너무 앞으로 오지 말랬잖아. 약간 재석이 형을 좀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카메라를 확실히 밀어줄게, 오빠. 어디로 밀어줄까? 어디로 밀어줄까? 어디로 밀어줄까? 어디로 밀어줄까? 야, 여기는 안 나오는데. 여기 안 나오는데, 야. 어디로? 바로, 저기. 옆으로 밀어줄게. 알았어, 알았어. 하고 있어, 그러면. 그래. 그래. 좋았어, 좋았어. 아이, 좋았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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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